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11월 30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선 어제에 이어서 갤럭시 S24 시리즈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텐데 그 전에 먼저 갤럭시 북4 시리즈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번 갤럭시 험팩을 통해 새로운 갤럭시 S24 시리즈를 포함해 갤럭시 북4 시리즈가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갤럭시 북4 시리즈의 공식 렌더링이 유출되었는데 먼저 자세한 렌더링을 영상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고정 댓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출된 렌더링은 북4 프로와 북4 프로 360 그리고 북4 울트라로 해당되며 새 모델의 렌더링을 확인해보면 북3 시리즈와 별다름 없어 보이며 색상만 새로운 색상이 추가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 갤럭시 Z 폴드4에서 공식 마케팅 색상으로 내놓았던 그레이 그린과 유사한 색상으로 추정됩니다. 북4 프로 360은 여전히 S펜을 지원하고 키보드 레이아웃이나 포트 구성 부분은 전작과 거의 동일해 보이며 북4 시리즈 같은 경우 14세대의 인텔 CPU가 탑재되고 북4 울트라에는 RTX 4070 그래픽카드가 탑재되며 세 모델 모두 반사방지 코팅이 되어 출시되는 부분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S24 시리즈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자면 이전 테크투데이를 통해 이번 S24 시리즈에서는 2테라 옵션이 출시되지 않고 최대 1테라 옵션만 S24 울트라에 출시될 것이라고 전해드렸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램 용량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는데 IT 울츠가 아이스니버스에 의하면 이번 S24 기본형 모델은 스토리지 상관없이 8기가가 탑재되는 부분이 확정되었고 S24 플러스와 울트라 같은 경우 스토리지 옵션에 따라 8기가 또는 12기가 램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IT 관련 내용 언급하는 유저 리벡너스는 S24 울트라에 16기가 램이 탑재된 옵션이 프로토타입으로 존재를 했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국내 매체를 통해 언급된 내용에 의하면 최대한 이번 S24 시리즈 가격 동결하기 위해 일종의 원가 절감으로 램 용량을 늘리지 않으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가격이 동결된다면 S24는 115만원 내외 S24 플러스는 135만원 내외 그리고 S24 울트라는 159만원 내외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 반도체에서 AI와 게임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는 특수 유형의 디램인 LLW 디램을 발표했는데 어쩌면 이 LLW 디램이 이번 S24 시리즈에 탑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IT매체 샘 모바일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AR 기능들을 추가 및 개선시키고 게임 성능 부분에서도 개선시킬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추가적으로 더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영상 마치기 전에 S24 통신사 사전 예약 관련 광고 하나 전해드리고 본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1월에 발표될 갤럭시 S24 시리즈 통신사 사전 예약 광고는 아이폰 15에 이어서 포네다린과 함께합니다. 포네다린에서는 삼성 공시 사전 예약 사은품 외에도 포네다린만의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 또는 최신 웨어러블 사은품을 증정받을 수 있습니다. 포네다린에서는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 통신사 단독 기기값 할인 혜택을 통해 기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추가로 기본 통신사 선택 약정 25% 요금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전 예약에 대한 알림 수심만 받도록 신청을 하는 것으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사용하는 통신사를 선택한 후 알림 신청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모델과 정보를 입력하면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후에 사전 예약 시작 전에 가격이나 조건을 확인한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송 전까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추가 할인을 받으려면 포네다린에서 통신사 사전 예약하는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